우리가 장단을 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척박이에요. 척박만 해주면 다 알아요. 선생님은 다 있는 거죠? 다 있죠. 아니 그냥 애기들도 한 3개월 정도만 보면 벌써 애기들도 다 그게 패턴이 딱 생겨서 엉 쳐주면 다 알아요. 그리고 척해서 나오면 다 알고. 그래서 5박, 6박, 7박, 3박 다 빼먹어도 되고. 한평천입 늙은 몸이 딱 이런만 쳐도 다 알아요. 광주 고향을 보랴 거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거 건너갈지 이렇게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딱 시작하면 그게 기계처럼 척척척척척척척하죠. 머뭇머뭇하지 않고 촥 가내야 돼요. 촥 나와야 그게 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세지 않죠. 그렇게 셀 정도 되는 것은 이제 나죠.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좀 연세가 트셔서 공부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려면 좀 시간이 가야. 그러면 우리가 신청곡을 받습니다. 북을 다 세우세요. 북을 치는 시간이야. 지금은 노래 시간이 아니야. 단지 공북을 안 치고 소리 보게 하는 거지. 신청곡 받아요. 뭐 받아서 할까? 자 단가 두 개. 단가 두 개. 저기 뭐야 죽물이 두 개다 고구천변. 이거 하신 거 호남가 할까요? 호남가 하고 또. 또 또 또 또 뭐 인생 맥렬 뭐. 하나 더 추천하는 분도 없는. 사철가. 사철가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호남가 하고 사철가만 맨날 하면은 나중에 다른 거군요. 그래 요번에는 받아주지만 단부터는 그런 거 없어. 왜냐면 맨날 그놈만 하면은 다른 것은 그 많은 단가 배운 거 다 사장돼요. 여기도 호남가 쳐기잖아요. 고구천변 할 거예요. 자 죽물이를 한 10장 담만 쳐고 같이 쳐 봅시다. 그러고 소리 들어갈게요. 시작. 꽁궁. 따. 꽁. 따.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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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e кв the p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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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래는 먼저 나오고 노래를 듣고서 템포가 어떻게 이 사람, 이 소리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구나 그걸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느리게 나면 한평천지 하면 딱 이렇게 치겠죠. 그 다음에 한평천지 이렇게 치죠. 그 다음에 한평천지 늙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 내두름을 보고서 그것을 빨리 파악을 리듬이 어떻게 쪼개겠구나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갈게요. 한평천지 늙은 봄이 광주 같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봄이 광주 고향을 보랄고 제조선 빌려 타고 남으로 건너갈지 흥냥은 흐든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하신 우리 성군 예약은 광흥흥원 이상태 육경은 수군천심이요 광맥수령 지나가는 뿐이라 부창동 높이 앉아 가죽어 풍경 바라와뿐니 반장무 거두봉 높이에 솟아 지난 5월 대전홍한민 메세와 솟아 짱증했고 목소리는 반경인디 봉담에 맑은 물은 이안용하간 처며 흥주어 우는 꽃은 꽃은 마다 금산이라 가모누금이 위로 각세와초 무장오니 나무나무 이힘실이요 아직 가가지 곶가루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화멸이길리 기촌한 우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장평안주 주군세상 우아노홀 일사문이 사동공상은 다가니라 우제아영제 통보 이렇구나 강진의 상호도는 인도로 건너 나갈지 금구어 그 멀지로 쌓인 김재로다 동사하던 시골 여행 여행 이완 최상라 이리 여행 칠라면은 좀 알아야 치는 거거든요. 잘하셨어요. 이제 사촐가! 이산조산! 시작! 이산조산! 꽃이 피니 운명도 보미로구나 문 찾아왔던 만원 세상사 슬슬 얻으라 나도 어제 청춘일 거니 우날 백발 한심 먹으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방금 그랬을 때가 있느냐 구마 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고금방 조용하시라 깻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 상품 우란해도 우란해도 지민쾌하고 얼음에 를 굽히지 않는 광고 다른뚱도 뜨거운 볼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강몰한 천찬 바람에 백설만 벌벌이 날리어 그 세계가 되고 보면은 설레 전쟁의 백원진부 누가 백다리 버시로 난 부정세월은 바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같이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추로 건너려라 구화 대상 은님대도 이내아 만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정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만사십도 못살 인생 아참 번 죽어지면은 여는 부공항은 산처럼 그기로 하믄 사후에 반반친수는 살하 생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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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운 적중두건이 다 녹는다 세월아 가지마라 간혹은 세월을 어쩔거나 물어진 개수나무 끝까지 다가 되라 왜 날아도 꼭 두십오는 동가 부모부려 허는 놈과 이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자보다가 저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모든 직원님들 서로 오 앉아서 한 잔을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도 홀드롱노라 피고 놀아보세요 잘 들어오시네 잘 들어오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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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